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만 빨리 갈게요. 이번에는 그냥 무단하게 하네. 우주범 상대 뭐가 좋아요? 배틀이요. 택배 말고 딱히 상성이 없어. 그거를 그냥 쉽게 잡을만한 유닛이 없어. 토르나 해병이나 이런거는 우주범 소술때는 괜찮거든. 소술때는 어느정도 뽑아서 대처가 가능한데 우주범이 쌓여버리면은 토르고 해병이고 다 녹아요. 우주범이 쌓이더라도 이제 교차를 할만한거죠. 이쁘게 되면 위주범이 쌓인 찰쥔 우주범이 쌓인 우주범이 쌓인 우주범이 쌓인 우주범이 뺏기 우주범이 쌓인 안녕하세요 쌩깍 갑니다 마지막으로 렉 이번주 힛 에이 ㄴ 식 렉 렉 렉 숙 너무 맛있다 맛있다 10킬 속옷팬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판 벤시를 좀 많이 써보고 싶어 벤시도 까맣어 1킬 내가 찍었나? 4병 변수수 같다고? 그래서 내가 준비잖아 나중에 안 헷갈리게 아마 저이거까지 안 헷갈리게 아예 아이맨 그냥 이제 그를 못하자 이제 대ㅅ기 자, 정렬! 툴툴 이 공격들이 저것 도전 중이야 저 광물체는 다 있었어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 차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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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방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까 벤시 해방선 오토 나쁘지 않거든 도움말고 우후 한쪽으로 뭉쳤어 아 아 고마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슬려 저거 빨간색 탱크는 그냥 버리는거에요 뭐야 왜 안죽여 타락기가 못따라와 오호 많이 버렸다 많이 버렸다 타락기 피해애을 그러면 타락기 스킬 타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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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해 파랗게 순삭 구추를 좁은 참기름 패 presents 마실 aquiles roast 사령부 업스레이드 야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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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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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오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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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